온몸이 잦어진 수건 같아요 오늘 하루도 참 버거웠죠 녹아내리듯 감기는 눈과 풀린 팔다리 이젠 좀 눕고 싶어요 이 불이 정말 그리웠어요 이제야 좀 살 것 같아요 뭐가 이렇게 숨 막힐 듯이 지열한 건지 이제야 좀 자도 될까요 차장 차장 도닥여주세요 차장하고 이 불을 터 끝까지 올려주세요 아빠가 읽어주시던 통화처럼 나 사례를 참길 수 있도록 그 사람 때문에 그랬었죠 그 말이 나를 아프게 했죠 녹아내리는 감동들에 서러운 찌꺼우 이제 버리고 싶어요 사랑이 정말 필요했어요 세상이 참 미웠거든요 뭐가 이렇게 끝도 없이 아프기만 한지 이제 좀 자도 될까요 차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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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닥여주세요 차장하고 이 불을 터 끝까지 올려주세요 차장하고 이 불을 터 끝까지 올려주세요 엄마가 불러 주시던 노래처럼 나 사례를 잠들 수 있도록 나 사례를 잠들 수 있도록 너 나 사례를 잠들 수 있도록 나 사례를 잠들 수 있도록 앞으로 다른 사람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